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지 해피 버스데이 해주세요 네? 저 해피 버스데이 아 맞다! 해피 버스데이 제 이름은? 안 되겠다 아 I forgot 지니라고 합니다 지니 네 다시 What's the game? 해피 버스데이 지니 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원래는 안 귀여워요 자 해 주세요 해피 버스데이 지니 해 주세요 해피 버스데이 지니 해 주세요 해피 버스데이 축하합니다 소스 이름이 지니 잘 없어요 B- 저 소원 있는데 해피 버스데이 해주세요 아 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영어 기도했는데 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저 해 주실 수 있어요? 예? 해피 버스데이 예 해피 버스데이 지니 지니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지니 감사합니다 예 저 소원 있는데 해피 버스데이 해주세요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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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제 이름은 지니 네 감사합니다. 이거 뭐야 이거? 손이 거치시다. 로션 사 드릴게요. Just kidding. 예뻐요. 아 저 해피 부릇대 좀 해주세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아... 빨리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아 도영상이에요? 신희씨 생일 축하합니다. 진심이죠? 네 그럼요. 정말 좋은 선물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여쭤봤나요? 생일 말해달라고? 네. 다시 한번. 해피 부릇대. 또 없나? 끝. 근데 지금 April 1st에요. It's not March 31st anymore. It's okay. I'm done. I'm gonna be 24 now. Happily. Bye bye. 안녕.